우리 지구를 떠나잖아요. 우주로 가잖아요. 팔, 톱, 앙치. 진짜 이게 전혀 필요 없다는 거죠, 거기에. 신체 조건만 되고 뇌 조건은 아직 안 돼요. 걱정되는 거는 여기는 지구가 아니다. 다른 행성의 환경을 가잖아요. 와, 나 이런 곳은 진짜 처음이네. 와, 정말 여기 동물들도 못 살겠다. 와, 여기 지구가 아닌 것 같다네. 벌써부터. 엄청, 엄청 힘들어요.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요. 병원 형, 어디세요? 힘들지만 우리가 풀어야 될 거고. 밑에를 눌러. 푸쉬. 푸쉬, 푸쉬, 푸쉬. 오호. 오빠 짱이다. 정두를 넘어, 우주에서까지. 정두를 넘어, 우주에서까지. 정두를 넘어, 우주에서까지. 컴퓨터. 미션 컴퓨터. 미션 컴퓨터. 전 glut 김현아 이 문소리대위원 한 시절은 건물은 감사합니다.